이리 와우 열쇠 큐 이러면 스윙이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팔을 드는 방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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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계세요 팔 뺀 상태 손님의 길이 손님의 길이 고춧가루 기회를 이렇게 상태에서 준비 상태여 핀을 빼고 여기저기 낙힐 게 안 했어 여기있다 뭐 꼬리가 그러면 쭉 빼잖아 쭉 빼서 오기 전에 틈틈 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앉았다 이래 당겨서 당기면서 바로 나무는 거야. 당겨. 그렇지. 아 무서워. 빼. 당겨. 그렇지. 빼. 당겨. 그렇지. 빼. 당겨. 그렇지. 빼. 당겨. 그렇지. 미쳐봐. 빼. 당겨.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지에서. 그렇다. 지금 시작해서 쇼. 이 상태에서. 네. 못 빠진다. 그렇지. 이 상태에서 쇼. 스 Highitz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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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조리 cybernive 분석 회사 голос 배우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두 번째, 깨면서 이것도 같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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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 연결할 때 이렇게 해서 힘이 들어가고, 잡고, 우선 이 상태에서, 이따가,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들 때, 이것도, 빠져나가면서 똑같이, 하나, 원래는 websites. 여기서 여기서, 여기 Anna. 여기 힘 들어가고, 여기서 힘이 들어가고, 1, 2, 3, 4, 3, 4, 4, 3, 4, 4, 5, 6,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밀어내줘서 밀어내줘서 이렇게 밀어내줘서 뒷면사 이거 이게 뒷면사? 이게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와요 모든 힘이 실렸다가 밀어내줘서 발이 역시 이 상태에서 밀어내는거 이렇게 확 밀어내야지 힘으로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몸을 최대한 위로 끌어예요 쭉쭉 끌어올려야죠 몸을 쭉 채워야죠 이 상태에는 이렇게 안 뛰어 앞으로 뒷구기가 들면서 몸을 쭉 채워 펜다며 제법이 그냥 이렇게 찍는지 모르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갖고 힘을 주고 밀어내면서 쭉 이렇게 뺄 때도 이렇게 회전시키면 뺄 때도 이 상태에서 들어 이 상태에서 이걸 뺀거 같아요 그치 그러면 같이 하나의 연결이 이렇게 툭 이걸 빨리 열어주면 돌잖아요 열면서 이걸 챙겨내는거죠 그치 고맙습니다 허리를 이 자체를 이용하는 뒤꿈치 뒷꿈치를 들어 그래 거목 앞으로 확 꺼릴거야 그치? 아휴 뒷꿈치가 중요한거 그치 이걸 대버리면 안돼 안돼 자 해봐 자 들어 여기 그리고 하나 둘 들어 형이 확 들어갑니다 그치 밴드에서 이것도 같이 하나 하나 이 상태에 이렇게 해서 힘이 들어가고